5 오늘 점신밥 뭐냐 할애 으 yüz 넵 뭐냐 저 새끼 별기신인가 문 열어 개날끼야 으입 oweo 오 revision 줘바 터진 재미 descending About 나 안나오티다옹 누구세요? 하와카 군 내 집항을 하나 파워짱에게 빌려주면 좋겠어 너라면 된 친구가 파워짱을 묶어둘 목줄로는 딱일테니까 아니 그보다 저 새끼를 왜 재짐해 왜 죄기를 뚜박히세요 야 내가 하와카 군을 가장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잘 부탁해 해 이거 내꺼다 야 내라 개새끼야 어... 예 계속 이쪽에 살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니 애초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너희 집에 또 맡긴거야 알겠지 아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가 내라 내가 이제 키우지 않을거니까 그럼 제가 낼게요 야 차라리 이 가무구 당근 거식을 왜 개새끼야 당근을 재배해주신 농부에게 미안하지도 아니야 진짜 쓰레기네 그래서 어쩌라고 화장실 화장실을 가끔 내리니 그리할라고 왜 털어 미친놈 그래서 내가 없앴지 이런 미친 개평이 얼만지 알아 뭐야 니들이 털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졌건만 왜 이리 소리를 질러 그치나옹 1년생하니깐 저리 가라옹 야 저거 박사한테 팔아보니까 그래 그러자